고르십쇼 고르십쇼 뭘로 하시겠습니까? 무천 도전하겠습니다 짐 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짐 넣으시고 남는 건 여기서 다 보냅니다 자 오픈아씨 나오세요 부르마를 받으세요 지윤이가 예뻐 이게 뭐예요 옷이? 부르마는 진짜 이 회장은 어우 끔찍하다 진짜 가발 있어요 그거? 초록색 가발 준비했어요? 부르마 끔찍하다 끔찍해 너무 쉬워 너무 추워 아이고 그러게 부르마를 하시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야 우리 막내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옆에서 레이어드로 레이어드로 옷 빌릴 수 있는 것도 하지 마 야 옷 절대 빌려주는 거 아니다 중국에서 참 좋아하겠다 그러고 다니는 뭐가 왜 싫어할 건 뭔데 잘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와 진짜 리얼이다 마지막으로 손오공 너 알지? 누군데? 초사이어의 머리? 완전 이렇게? 괜찮으세요 형 일단 한번 대만 봐 올려 일단은 많이 묻혀서 엄청 야! 야 이거 왜 줄까? 손오공이 벌칙이네 손오공이 벌칙이네 손오공이 벌칙이네 지가 골랐어요 어? 벌써 벌칙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뭐가 나쁘지가 않아 미루고 잘하네 와 큰일 났다 지금 너무 못된 놈 같아가지고요 여기 손오공은 규현아 죄만이 진 사람이 손오공 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100% 깨끗하지 않지? 잘 생각해봐라 아 나 두루마가도 나은 거 같아 훨씬 훨씬 마지막 파겸 점점 됐나요? 수니까로 저 수니까로 저 웃는 것 같은데? 다녀도 되겠는데? 그러고 다녀 모두 완성했습니다